나 내는 거 아니다! 난 화가 뭔지 몰라! 난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화를 내지 않아! 그저 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강조! 뭐 어쨌든! 나한테 아무 감정 없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당연히 너한테 감정 없지. 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연우인데 연우 안 있으면 너랑 만날 일도 없었어. 아, 맞다. 아니, 네가 좋아하는 거 우연우지. 우연우만 평생 쭉 좋아 봐라. 난 우연우가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홍우대대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우연아! 우연아! 써야지, 카메라 핀데. 아, 왔어? 아, 진짜 여기 너무 좋지. 근데 나 할 말 있는데.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까? 너 나한테 지면 하루 동안 노예하기로 했던 거 기억나냐? 오늘 네가 이기면 하루 동안 네 노예 노릇으로 하마.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느냐. 아, 그래. 맹세해. 맹세해. 해야지? 노예. 나는 3차 경영에 참여도 못했는데 그 맹세는 무효가 아니냐. 아, 쏘리야. 어쨌든 내가 이겼잖아. 최정순이도 내가 더 높고. 예, 주인님. 진짜 안 해? 신성한 계약은 약식이라도 열 자리 없구나. 앞으로 한낮 올 동안에 곰짝없이 우정신이 노예다. 그래. 노예 주제에 깝치지 말고 잘해라.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주인님. 아, 아, 얘가 장난이 진지하겠죠. 주인님의 심기를 건드릴 정도로 진지해서 죄송합니다.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야, 야, 야. 장난치지 마, 야. 야, 일어나실 게야. 왜 이래.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그, 주지, 주지스님 배로 갈까요? 네, 네. 오, 가시죠, 주인님. 아, 잠시만요. 나오고래. 야, 야, 하지 마. 주인님 가시죠,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주인님 어디 가십니까? 주인님, 주인. 아니, 어차피 여신 주인님께서 이게 미찬한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 나 농사에 좋아해. 주인님 옷에 더러워내기. 진짜 뭐지? 그만해. 제가 억어드리겠습니다. 야, 야, 하죠, 하죠. 아, 야. 일은 제게 맡기십시오. 제가 주인님 손에 소금한테 안 남을 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내려놔. 내려놔. 하하, 하하, 하하. 그, 무 씨앗은 창구에 있으니 거기서 가져오세요. 그래, 아이. 제가 다녀가겠습니다. 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인님. 따라오지 마.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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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거라. 누거라.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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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